기아 아메리카로부터 30만 달러 기부를 받아 장학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20, 30대 젊은 층은 학자금 빚 때문에 저축과 내 집 마련, 결혼과 출산 등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기존 주택 평균 가격이 37만 5천 3백 달러로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장래 문화가 급변하면서 매장 방식에서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20년 만에 2배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G20 회의에서 러시아를 보이콧하고 경제 포위망을 강화하려 하고 있으나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들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한미장학재단이 기아 아메리카로부터 30만 달러 기부를 받아 올해 장학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장학재단은 2021년 한해에만 한인 학생들에게 6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는데요. 올해는 기아 아메리카의 지원으로 장학금 규모가 대폭 늘어난 만큼 지난해 대비 최고 50%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53주년을 맞는 한미장학재단이 기아 아메리카와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인 학생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확대된 장학사업은 기아 아메리카가 한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3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미장학재단의 레오나드로 김 전 이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기아 아메리카의 30만 달러 기부로 올해는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의 기회를 받게 됐다 밝혔습니다. 한미장학재단은 워싱턴 DC의 본부를 두고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아탈란타 등 7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한미장학재단은 저희가 지금 한 50년 역사를 가진 이 워싱턴 지역에서 시작한 장학재단입니다. 지금은 7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총괄하는 저희 전국, 내셔너브월드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한미장학재단은 기아 아메리카가 믿을 만한 장학재단을 물색한 끝에 거액의 기부금을 지원받게 됐다며 제닝이는 차세대 리더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습니다. 한미장학재단은 1969년 설립 이래 7,3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총 1,115만 달러를 지원해 왔습니다. 2021년 한 해에만 학부 및 대학원생은 물론 고등학생과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60만 달러를 수여한 바 있습니다. 한미장학재단은 지난해 팬데믹으로 장학금 후원이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후원금은 오히려 늘었다며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보태준 후원자들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펀드 레이징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코퍼렛 또 다른 큰 기부인들이 많이 도와주셔서요.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스카라쉽을 기부아웃할 수 있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장학재단은 기아 아메리카의 지원으로 2022년 올해는 지난해 대비 50% 이상 더 많은 최대 90만 달러까지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작년보다도 거의 지금 기아 후원 때문에 50% 가량 더 지금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부탁드리고 특히나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저희가 장학금을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지원하셔가지고 한미장학재단은 현재 2022년도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시민권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부 및 대학원생, 고등학생으로 신청 연도에 풀타임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점은 GPA 3.0 이상으로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지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의 20, 30대 젊은 층은 학자 융자금 빚 때문에 저축과 내 집 마련 등 재정에 관한 결정은 물론 결혼과 출산까지 미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Z세대의 74%, 밀레니얼 세대의 68%나 주요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도 젊은 층은 학자금 빚더미에 짓눌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에서는 4,300만 명이 1조 6천억 달러의 학자 융자금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각종 개인 가계부채 가운데 11조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모기지에 이어 학자 융자금 빚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학자 융자금 빚 부담 때문에 주요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2010년생 사이를 일컫는 Z세대는 무려 74%가 학자금 빚 때문에 주요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바로 윗세대인 1981년부터 1995년생 사이인 밀레니얼들의 68%도 학자금 빚 때문에 주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인들이 학자 융자금 빚 때문에 미루고 있다고 대답한 주요 결정을 사안별로 살펴보면 비상 대비 저축이 2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은퇴 저축이 26%였고 다른 빚 갚기가 24%,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있다는 의견도 23%로 조사됐습니다. 재정적 결정뿐만 아니라 인생의 주요 결정들인 결혼과 출산도 미루고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에 달했습니다. 학자 융자금 빚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다는 응답은 Z세대는 18%, 밀레니얼 세대는 15%로 나타났습니다. 출산을 미루고 있다는 대답도 Z세대에선 23%, 밀레니얼에선 19%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인들의 59%는 학자 융자금 빚을 내서라도 고등교육을 받은 게 자신의 경력이나 임금을 높이는 데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을 가치가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은 10%에 그쳤습니다. 다만 다시 대학 생활을 한다면 학자 융자금의 비율을 줄이고 더 많은 장학금이나 근로장학생 등으로 비싼 수업료를 충당하도록 애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대학들의 수업료는 4년째 공립은 1만 740달러이고 여기에 1만 달러 이상의 기숙사비를 내고 있습니다. 4년째 공립일지라도 타주 출신이거나 외국 유학생이면 수업료가 2배로 올라가 2만 7천 달러를 내야 되며 기숙사비는 동일합니다. 4년째 사립대학의 평균 수업료는 3만 8천 달러지만 기숙사비 등을 포함하면 1년에 6만 내지 7만 달러는 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가계 소득에 따라 갚지 않아도 되는 연방과 주정부 무상보조부터 적용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졸업 후 갚아야 하는 여러 융자로 충당해주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 내 기존 주택가격이 평균 37만 5천 3백 달러로 1년 만에 15%나 오르면서 통계내기 시작한 지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근 주택 모기지 이자율의 급등으로 주택 판매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사려는 사람들이 팔려는 사람들보다 많아 셀러스 마켓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기존 주택가격은 3월에 평균 37만 5천 3백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15%나 오른 것이고 1999년 통계를 잡기 시작한 지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는 최근 들어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5%를 넘어서 급등하는 바람에 주택 판매도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사려는 사람들이 팔려는 사람들보다 많아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주택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3월에 기존 주택 판매는 연율로 577만 채로 1년 전에 비해 4.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주택 판매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가격이 7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의 주택 거래는 1년 전보다 30%, 100만 달러 이상은 25%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사이의 저가 주택의 판매는 1년 전보다 21% 감소하는 등 고가 주택들이 많이 거래돼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의 경우 지난주 5.13%에서 현재는 5.20%로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 모기지 신청은 1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급감한 모기지 신청의 대부분은 재융자 신청으로 전년보다 68%나 대폭 줄어들었고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은 14% 줄어 대조를 보였습니다. 아직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는 크게 줄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매물로 나온 주택들은 3월 말 기준 9만 5천 채로 1년 전보다 9.5%나 줄어들어 여전히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택 모기지 이자율 급등에 따라 주택 거래마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주택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매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은 모기지 이자율 급등과 주택 가격 상승이 겹치는 바람에 1년 전보다 매월 상환액으로 38%나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미국의 장래 문화가 급변하면서 전통적인 매장 방식에서 화장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전국 장의사협회에 따르면 화장은 지속적으로 늘어 2040년이 되면 미국민의 80% 이상이 매장보다 화장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내바다와 워싱턴, 오리건주 등의 화장 비율은 이미 80%를 넘어섰고 종교일의 비율이 높은 유타와 보수적인 성향의 남부주들은 50%에 그쳤습니다. 미국에서도 장래 문화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매장 방식에서 화장으로 옮겨가면서 최근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56%로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년 전 27%에서 2배가 된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화장하는 사람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며 죽음에 대한 미국민들의 의식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래 방식으로 화장을 선택하는 건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화장 비율은 90%가 넘고 이웃하고 있는 캐나다도 미국보다 화장을 선호합니다. 전국 장의사협회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화장률은 지속적으로 늘어 2040년이 되면 미국민의 80% 이상이 매장보다 화장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크게 느는 이유는 편리하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전국 장의사협회에 따르면 고인 대면과 매장이 포함된 전통 장래 방식은 평균 7,800달러가 소요되는 반면 화장만 하면 그의 3분의 1인 2,500달러가 됩니다. 화장을 하면 묘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보살펴야 하는 부담도 덜게 됩니다. 특히 유족이 멀리 이사 갈 경우 큰 돈을 들여 특정 묘지에 매장하는 것은 더 의미 없는 일이 됩니다. 화장률은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 비교적 진보적이라 평가받는 주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인구수가 많을수록 유동인구가 많고 추위가 극심한 지역일수록 화장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네바다와 워싱턴, 오레건주 등의 화장률은 이미 8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종교인의 비율이 높은 유타주나 보수적인 성향의 남부주는 화장 비율이 50%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연간 사망자는 더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2050년이 되면 미국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현재보다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구통계국도 2050년 사망자 수가 2019년 대비 25% 늘고, 2055년에는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G20 회의에서 러시아를 보이콧하고 대신 경제 포위망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20 중에서도 러시아와 가까운 중국과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등이 미국의 포위망에 동참하기를 주저하고 있어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명태 기자입니다. 워싱턴 소재 IMF와 세계은행 청사에서 개막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과거와는 판이 안친 풍경으로 긴장된 무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니렐런 재무장관과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은 G20 개막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러시아 재무장관이 발언을 시작하려는 순간 회의장에서 퇴장해 노골적으로 보이콧했습니다. 제니렐런 재무장관은 제재 때문에 직접 워싱턴에 오지 못하고 화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러시아 측 고인사가 관여하는 어떤 모임도 보이콧할 것이라고 공표해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G20에서 러시아를 퇴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러시아를 국제금융시장에서 퇴출하려는 경제금융체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모든 G20 국가들이 이번 워싱턴 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무차별 공격하며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러시아산 오일과 천연게스 엠바그를 탄행하기 위해 증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G20 국가들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의 러시아 봉쇄에 대해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급부상하는 개발 투상국들의 모임인 브릭스 회원국으로서 중국인도에 이어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러시아 제재나 봉쇄에 미온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증산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 동맹국들 중에서도 천연게스의 40%, 원유의 25%나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 독일과 프랑스 등은 미국의 강경대응과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소방은 더욱이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에서 105달러 이상으로 다시 급등해 있고 에너지에 이어 식량위기까지 겹치면서 40년 만에 물가급등으로 국내 정책 추진이 스톱되는 경제적, 정치적 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는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